일 안하시고 뭐 하시는 건가요? 풍류를 만끽하려고 여기가 오늘 설마 매물은 아니겠죠? 난 이런 초가집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매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이 뒤에도 너무 이뻐요 뒤에도 좀 보여주세요 돌담들 돌담 제주도 진짜 사극 촬영해도 될 만한 데잖아요 그렇죠 이리 오너라 와 뒤에 초가집들 이거 진짜 사극 촬영지 같습니다 이거 지금 라벤더잖아요 이거 라벤더인가요? 차의 방향제 이거 놓고 차에 잠깐 놔두면 좋습니다 어우 굿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시간을 흑백 처리해주세요 100년 전으로 잠깐 거슬러 오는 느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막걸리 한 잔 따라 불러 동동준아 아 갑자기 여기 주막같아요 주막 주막하면 좋겠다 와 내가 약간 조선 술집 같은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풍류객들을 위한 그리고 이제 알바생들은 어우동 옷 입고 나오고 너무 아이템 괜찮은데요? 알바생은 대신에 OPD가 심사하시고 시급은 W로 지급하고 황진희 스타일로 그렇죠 가끔 형님들도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형님들에 맞게 또 우리가 이제 사업 아이템 너무 많이 누설하면 안돼요 물을 포개 좀 시켜주세요 여기가 돼지가 아주 넓지도 않고 딱 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어 몇평인가요? 어 52평 52평 52평이면 딱 좋네요 네 건물이 대장에는 12평인데 실면적은 내가 봤을 때 한 18평 이런 18평 정도는 돼 보입니다 오 방이 두 개 있고 네 욕실이 있는데 너무 깨끗해요 아 그래요? 최근에 내가 본 집 중에 네 거의 파리가 오다 슬라이딩 할 것 같아요 와 지금 이 집인가요? 네 이 집입니다 야 이거 조선시대 주막 느낌 네 주막 느낌 입구부터 좀 보여주세요 소장님 네네 입구는 어쨌건 돌집이고 돌집의 흙집이죠 이게 89년산인데 네 진짜 오리지널 석조입니다 석조 아 근데 난 집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줄게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자 요렇게 보시면 네 이게 진짜 올레거든 이거 정랑 보여 정랑 이거 정랑 그거잖아요 제주도 옛날에 뭡니까? 산모 도둑 없고 거지 없고 아 그렇죠 그 대문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정랑이 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 지금 구독자님들 보이시죠 근데 이제 도둑이랑 뭐 거지는 없어졌는데 많이 없어졌죠 대문도 있어지고 네 그리고 약간 양치기들도 좀 많아졌습니다 아 양치기라고 하면 그 양압비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많아졌고 지금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구규지예요 아 여기 구규지인가요? 구규지 도로 부분이 겁나 넓어 와 이거 이소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규지 네네 그러니까 요게 다 주차하시는데 굉장히 편하다 와 저희 차도 여기 주차했잖아요 네 굉장히 넓고 네 주변이 자 그리고 이쪽에 네 보시면 네 야 이 나무갬성 이 뒤쪽으로 공간이 더 있어요 와 뒤에 희든 공간이 있습니다 네 희든 공간 여기 딱 그 사진 스팟이야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시면은 이거 좀 세팅해서 동동주 파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리 오너라 딱해서 요 바로 주방에서 나오면 되잖아 바로 나올 수 있게 네 바로 주방에서 파전이랑 해서 근데 여기 앉아서 봤을 때 오피디 와봐 네 여기서 올려다 볼 때 감성이 네 아 사극 감성 야 한번 올려다 보겠습니다 이야 이 나무 웅장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무 굉장히 웅장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좋네 이리 오너라 엎드려 뻗치거라 왜 구독을 안 누르고 보는 것이냐 구독을 누르거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구독은 공짜입니다 네 구독은 공짜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옵소서 눌러주시면 힘이 납니다 요렇게 보니까 이 벽의 두께를 알 수가 있네 요 안쪽까지니까 상당히 두꺼운 벽입니다 두껍습니다 야 이 두께 보세요 두께 나는 돌칩이 정말 좋은 게 이거 뭐 페인트 칠할 것도 없잖아 맞아요 관리가 너무 편해 맞아요 일일이 이렇게 하려는 것도 수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이게 민박허가를 받아서 여기 전기도 다 새로 하셨어요 이분이 오 그래요 네 너무 제주스러운 느낌 좋습니다 그쵸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가요 요거는 조금 낫다 아 요거 조금 낫네요 낮은 건 낫다 해야 돼 네 네 네 뭐 오피디는 안 걸려요 저거 걸리면 어떡해 저거 걸리면 어떡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관리가 침대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침대에 시몬스 이런 거 아닌가요? 세몬스 이거 매매하시면 다 주시는 건가요? 어 그렇죠 이야 근데 원래는 이거 집기는 협의 원래는 협의 사항인데 요거는 따로 유선상으로 아 유선상으로? 왜냐하면 또 비싼 게 있을 수 있거든 그쵸 여기 보면 TV도 있고 와 TV 엄청 큰 거 하나 있고요 소파도 있습니다 여기가 뒤에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적게 쓰실 분들은 요 창문을 내셔도 돼 아 네 근데 굳이 이것도 난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맞은편에 창문이 크게 있으니까 어 자 창문 보여드릴게요 구독자분들 자 이렇게 창문이 크게 있다 창문 다음에 좀 열어주세요 네 오 이렇게 간편하게 오 느낌 좋습니다 간편하게 올려서 바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 수 있다 바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상이 되게 좋다 네 아늑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소장님 저 여기 네 한달살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달살이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? 지금 내일 모레인가 손님 들어와서 저희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항상 예약이 풀로 차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풀까지는 아닌데 네 꽤 잘 되는 편입니다 음 세컨하우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거 세컨하우스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거 1억대거든요 아 이거 1억이에요? 아니 1억대 2억이 안되는 돈으로 제주도에 정말 이런 집 하나 이야 두 번째 방 우와 너무 깔끔하다 네 4인 가족 놀기에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농원촌 농원촌 민박 사업자 신고하셨더라구요 네 네 농원촌 민박으로 현재 등록이 돼서 하루에는 18만원 정도 받는데요 하루 18만원 네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금액이죠 네 이렇게 아까 욕실 보여드렸나요 아니 욕실 안 보여줬어요 네 욕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와 욕실도 뭐 엄청 깨끗합니다 네 엄청 깨끗하죠 기대돼 있구요 그리고 환기창 돼 있구요 네 환기창 돼 있고 이쪽에 이제 창고 공간인데 아 여기가 창고구나 네 네 서비스 면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트면은 그냥 창문이 돼요 아 요거 위에 걷어낼 수 있네요 네 얼마든지 걷어낼 수 있고 남은 공간도 좀 있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주방보로 와 주방 깔끔합니다 자 주방공간 기역자로 해서 상부장은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다져주셨어요 네네 예전처럼 요새 다 뭐 배민이라 이런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오 여기도 이렇게 통하는 공간이 아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이구나 여기가 그쵸 아까 주방에서 바로 요리를 해서 음 김치전에 네 약간 조선 스타일로 서비스로 값관 추가 공사할 수 있게 드리는 것 같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세탁실이랑 이렇게 놀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이소장님 네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opd님 인관관계 정리하듯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자관계 먼저 정리 아무튼 네 여기는 표서면 성읍 민속마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네 과거에 뭐 엄청나게 많던데죠 제주도의 고즈넉한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 저는 편상이 앞뒤로 있는게 너무 좋았어요 오 네 요거 뭐 크게 돈 얼마 하는건 아니지만 맞아요 이 지금 짜임새 이 땅 모양에 맞게 정말 딱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네 그리고 대지가 이제 너무 커도 사실 이게 힘들거든요 여기가 대지가 52평 52평 네 건물이 대장에는 12평으로 되어 있는데 네 뭐 연식은 89년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안에 지금 보시면 네 거의 뭐 원래 지은 집보다 더 깨끗해요 2024년식이에요 진짜 그렇죠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느낌에 네 제주도의 올해까지 잘 남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소장님 네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매매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단가는 더보기란이나 첫번째 댓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가격은 더보기란과 첫번째 댓글을 참고해주시고요 네 확인하시면은 되고 왜냐면 이게 이제 영상에 뭐 물건이 가격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맞아요 중간에 상황이 변동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에 구규지 이제 도로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엄청 커요 네 네 자기 땅 대비해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이격거리라든지 이런게 좋다 라고 보여집니다 신공항 호재도 있는 성읍 지역에 한번 이런 내가 세컨하우스든지 한달 살기든지 뭔가 작품 하실 분들은 조용하게 여기 와서 쉬시기엔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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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